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이게 저희가 총선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변수는 어떤 연령층이 얼마나 투표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연령층 중에서도요. 오늘 여기 2024가 주목한 곳은 바로 여기, 20대 이하 부동층입니다. 서울 강남을 조사 결과 다시 보시면, 민주당 강청의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불과 2%포인트 차입니다. 그런데 18살에서 29살인 20대 이하만 떼서 보면요. 강 후보 34%, 박 후보 29%인데 부동층, 즉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을 합치면 무려 36%입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서울 동작갑에서는요. 여야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씩 벌어졌지만, 20대에서는 부동층 비율 29%였고요. 3자 구도로 접전이 된 부산 수영에서도 20대 부동층은 26%였습니다. 20대 3명 중 1명은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접전 지역에서는 20대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는 왜 이렇게 부동층이 많은 건가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20대의 소구력이 있는 공약이나 이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정치 효능감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총선의 특이점, 양당의 실망한 표심이 조국 혁신당으로 몰렸다는 건데, 20대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국 혁신당 지지율 25%로 31%인 국민의 미래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2.5배인데요. 그런데 20대에서는 조국 혁신당 8%였고요. 다른 당에서도 크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층이 무려 42%나 되는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대 말고 다른 세대의 투표율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5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율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부산 수영을 제외하면 50대에서 민주당 지지 과반이 넘었고요. 70대 이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70% 비율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 인수는 50대가 19.7%로 70대 이상보다 170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반면 4년 전 총선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50대는 6만 명 늘었지만 70대 이상은 84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은 70대 이상이 더 큽니다. 뚜렷한 쏠림이 없는 세대에서는 현재 이 정권 심판론에 가려져 있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날 개표 방송 당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